랄 에벌렘 몸통 아 하... 하... 누가 싸우고 있어요? 얘가 걔? 걔하고 걔 싸우는 소리 극복해도 돼요? 상축가루 쇠쌀을 넣어요 너무 맛있어 상축향 너무 좋은데? 응 난 너무 좋아하거든 회가 미쳤는데?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가 주문이 제일 많더라 네 행복하고 진짜 행복하네요 고등어를 이렇게 이대미 이게 뭐야? 산축가루 이거 비벼먹을 것 같은데? 비빔밥이구나 맛있겠다 언니 이거라도 먹어요 진짜 얼마 없잖아 안먹을거야 아 이 구성이 근데 너무 많아 다음에는 다이어트 끓말고 요기 한 번 더 시켜 먹어줘요 한 2월? 너무 오래 걸려 2월에 딱 해가 맛있을 때 아니에요? 1, 2월 톡톡으로 해야돼 언제 빼? 빨리 하자 난 삶다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맛있어 야 이 고등어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너무 괜찮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다 먹었지 열심히 무스라 오우 아 근데 이 애기만 들어도 약간 작은 것 같아 아 그래요? 이렇게 돼지고? 응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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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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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네요 사도 너무 예쁘다 키보드 타드 무슨 소리야. 난 천천히 가봐. 굽이 높아서 체력이 있었으면 서핑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보여. 와 꽃향기 엄청 진하다. 와 이거 뭐지? 나무 이름이 뭐지? 나무 이름이 너무 멋져. 편하게 생겼다. 편하게 생겼다. 신발. 여기 신발. 여기. 좋다. 막지. 가벼운데 좀 깔끔하더라 마음에 듭니까? 네 마음에 듭니다 맞아 이 사이즈가 없는가? 사이즈? 물어봐봐 근데 이거 공기 다시 가봐봐 이래 가서 못해 귀여운다 안을 했다 여기 소스는 안을 했다 여기 반죽을 못해 여기 반죽을 못해 그냥 안을 했다 이거 좀 많이 안했다고 이거 안을 했는데 더 잘해 이거 안을 했는데 잘 쓸 것 같은데? 잘 쓸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거 너무 예쁘다 깔끔하네 응 현이가 있을 수 없네 네 귀하십니까 배고파 쫌잉 조심해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. 아... 해물찜을 먹었고, 마늘을 먹으러 왔어요. 안에서 먹으러 왔어요. 그냥 먹으러 왔어요. 후기 밥 먹고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지금 compressed 온 이거 First ya 뭐야 단순해ив cri 대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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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맛있네요 10분 후에 치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내가 감축할 것인가. 아 안담디네. 물, 물. 오우. 오우 배고 싶어 오우 이상 어묵 아 시원한 오우 가슴이 막상 한 입 부추장 단단한 뱅뱅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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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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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 준비했어요 절반 잘라줘도록 시원한 부위는 저는 마늘을 넣었어요 나는 마늘을 넣어줘요 마늘을 넣어줘요 내가 한 번 더 넣어줘요 마늘을 넣어줘요 하늘을 넣어줘요 밥을 넣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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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